자 그러면요 이제는 앨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 최유진 양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 트러블 슈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유진입니다 트러블 슈터는 해결사라는 의미하는 단어로 트러블을 유쾌하게 해결하는 아홉 명의 걸스 히어로로 변신한 저희 캣플러의 모습을 담은 앨범입니다 네 오 그 해결사 와 트러블을 유쾌하게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빠른 비트가 사실 다 날려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사실 공개된 컨셉 포토를 봤는데요 다들 정말 히어로의 모습이 마구마구 담겨있더라고요 색다른 모습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트러블 슈터에서 우리 캣플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캣플러 양은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희 뮤비를 보면 아시다시피 각각 멤버들마다 뭔가 그 능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같이 함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니 근데 캣플러의 능력도 너무 대단했지만 뭔가 나도 뭔가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죠 뭔가 힘을 다들 나눠주고 싶은 히어로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시로양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타이틀곡이 위프레시잖아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이 곡을 통해서 캣플러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표현하고 싶었는지 대답 좀 해 주실게요 네 마시로입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위프레시를 들었을 때 뭔가 저희 멤버들에게 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캣플러의 관점이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이틀곡 위프레시로 노래 랩 퍼포먼스 모든 매력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타이틀곡 위프레시 그 포인트 안무가 아까 이거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관점 포인트 같은 것 좀 다연양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김다연입니다 우선 히카루랑 샤팅언니랑 함께 위프레시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또 매댄 라인이잖아요 메인 댄서 라인 좋아요 네 우선 이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케너지인데요 케너지? 케너지가 무슨 뜻이에요? 캣플러의 에너지를 먹고 마신다는 뜻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지웠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케너지 캣플러의 에너지를 담은 포인트 안무 우리 메인 댄서들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진짜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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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에너지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 드링크 음료 광고 같은 거 찍어야겠는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쵸? 이거 같이 마셔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보는데 나한테 이 에너지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안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챌린지 참여해가지고 우리 케블러의 에너지 마구마구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또 아까 보니까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원래 막 에피소드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혹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? 네 휴닝바이예입니다 제가 개인 씬을 찍을 때 대나무가 많은 곳에서 실제 검을 칼을 들고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이 칼이 엄청 무겁고 길다 보니까 휘두르는데 근처에 있던 대나무를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던 스태프분들하고 저도 너무 놀라갖고 되게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통 에피소드가 아닌데요? 왜냐하면 이거 소품용 칼로 실제 대나무를 잘랐다고요? 네 진짜 칼이야가지고 아니 그 혹시 검도 같은 거 배워본 적이 있어요?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 해피 비타민답게 어떻게 이렇게 탁 단칼해 너무 놀랐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또 우리 타이틀곡 We Fresh 외에도 앨범 내에 수록곡 사실 저는 하이라이트만 살짝 들어봤는데 너무 너무 다 좋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 팬들한테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우리 수록곡 있다면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셔틴입니다 저는 DREAM 라는 곡을 주장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곡은 따뜻한 가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팬분들 생각나서 또 했군요 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팬미팅에서 미리 팬분들께 보여드려줬어요 오! 저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? 진짜로? 네 그래서 오늘 또 기장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나 또 이 선물까지 어제 그저께 팬미팅에서 한 DREAMS를 오늘 기자님들께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질문이요 수록곡에 퀸덤2에서 선보인 The Girls 예! 이 리마스터가 돼서 수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게 멤버들의 의견이 뭐 반영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 이 무대를 사실 팬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마시레입니다 일단 The Girls라는 노래가 저희 킨덤2 마지막 4차 경영 때 했던 곡인데요 네 난리 나셨잖아요 네 네 많은 팬분들이 저희 많이 사랑해주신 곡이여가지고 네 이렇게 새로운 앨범에 수록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킨덤2 때보다 더 완벽한 칼군부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너무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것도 너무 완벽했는데 아우 가능하죠 가능하죠 욕심쟁이들 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컴백을 준비하면서 사실 진짜 바빴잖아요 뭔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없었을까요 네 캡플라영은입니다 네 저희가 업 활동 때도 다들 버블티에 빠져가지고 네 활동 매번 버블티를 마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저희가 버블티에 쭉 빠져서 네 언제는 저희가 3일동안 안무레슨만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다 같이 버블티를 마시고 에너지 넘치게 그 안무레슨 3개를 다 완료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멤버들과 같이 에너지를 조금 받아서 그런지 네 뭔가 힘들어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아니 어떻게 에피소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버블티 마시고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사실 저는 버블티 마셔도 이게 배도 안 차거든요 우리 캡플러 버블티 좋아하는 어 이거 에너지 드링크 말고 버블티를 노려봐야 되나? 예 좋습니다 비주얼과 음악적으로도 정말 많이 성장한 앨범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4세대 1티어로 손꼽히는 만큼 사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뭔가 캡플러가 딱 이렇게 얻고 싶은 타이틀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캡플러 히카리입니다 저희 캡플러에게 과분한 타이틀을 많이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진짜 가분하지 않아 진짜 캡플러는 정말 퍼포먼스에 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퍼포먼스 맛집? 퍼포먼스 걸그룹 같은 거는 어떨까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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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퍼포먼스 맛집은 이미 맛집인데 네 더 욕심을 내보겠다 이런 느낌? 네 서식어의 걸 만능 그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캡처아이 캡처마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캡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